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지난 지금도 경기도 파주부터 강원도 고성의 동서에 이르는 길에는 DMZ가 있고 민간인 통제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출입 절차를 밟아야 안보여행 또는 민간인 통제구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는 출입신청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과 캠핑장이 있습니다. 바로 김포시 월권면에 있는 매화미르마을입니다. 매화미르마을은 민통선 안에 위치한 마을로 강을 건너 북한의 개풍군이 인접해 있습니다. 매화미르마을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매화마름과 마을의 유래를 전하는 용의 순우리말인 미르를 따서 붙였습니다. 매화미르마을은 강화도 초지리와 함께 매화마름 군락지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내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용이 순천한 연못으로 전합니다. 또한 연못 속을 자세히 보면 물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1년 365일 일정한 수량과 수온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이 마을의 논과 밭은 이 연못의 물을 이용해 경작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가뭄이 들면 통진부사가 이곳에 와서 기우제를 지냈다고도 합니다. 용못 앞에는 건장한 소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1996년 홍수로 북한에서 소 한 마리가 임진강을 따라 매화미르마을 앞 강에 있는 유도까지 떠내려왔습니다. 남북의 긴박한 대치 상황 속에서 소를 구했고 이 소를 평화의 소라 명명했다고 합니다. 매화미르마을의 용몬 옆에는 캠핑장도 있습니다. 얇게나마 잔디도 깔려있고 마을에서 진행하는 체험도 할 수 있어 주로 가족 단위의 캠핑객들이 자주 찾습니다. 마을에서는 트랙터 마차를 타보고 농촌 체험을 곁들인 체험을 합니다. 트랙터 마차가 달리는 농로 좌우로는 용못의 물을 이용해 경작하는 용광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곳은 바로 철책선입니다. 철책 너머로 보이는 곳이 북한 땅이라는 설명에 모두 놀라는 눈치입니다. 아마도 북한 땅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캠핑과 함께 체험을 곁들이면 더욱 좋은 곳. 민통선 안에 자리 잡은 매화미르마을에서 건강한 하루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